아 잘 들리십니까?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뭐예요? 콧밥이들 뭐예요? 반갑다 이 개 이 새끼들아 그래 오늘도 시작이로구나 아 오늘은 뭔가 좀 그렇다 반갑습니다 반갑다 이 개노멀샤깨들아 아 어서들 5인이라 음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랄프는 오전에 왔어 오전에 오전 맞냐? 오늘 아 어제 오지 않았냐? 오늘 낮에 왔었어? 아 맞다 오늘 낮에 왔어 랄프가 음 여자친구가 됐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네 다행이야 저같은 나코스트 입고 나오는 줄 얘들아 얘들아 나 오늘 좀 고독하다 오늘 상당히 고독한 부분이야 아 흑채가 아니라 앞에 조명 색깔을 좀 바꿨어 원래 하얀색으로 되게 세게 오는 그런 조명이었는데 어 뭐야 지 멋대로 왜 갑자기 색깔이 확 바뀌지? 잠깐만 뭐고? 아니야 이거보다는 잠깐만 너무 어둡지 이거 너무 어둡지 이거 케미 좀 지금 멋대로 세팅이 됐었네 하아 갓성원의 저주라니 뭐가? 뭐가 저주야? 어떤게 저준데? 나 저주 받았어? 무슨 저주?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어 어 아 펭갈이 고맙습니다 음 잠깐만 얘들아 어 다람아 뭐 뭐 쟤 뭐야 쟤 야 의구 인수가 뭔데 너 어? 음 음 다람이를 매니저를 쓰지 말아라 왜 왜 니네 건빵 애들이 왜 난리야? 어 아니 건빵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하는건 아닌데 방송에 사실 좀 뭔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상당히 역겹다 너네 어 방송에 애정이 있겠니 니네? 음 애정이 있으면 팬가입부터 하고 아가리를 죽게 하지 나는 니네 처음봐 미안한데 어 팬가입이라도 하고 팬 팬닉이라도 좀 달아놓든가 건빵 참외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좀 일면식도 생기고 어 좀 서로 의식할 수가 있는데 내가 돈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방송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면 그만큼 뭔가 방송에 뭔가 건의를 하고 싶더라면 어느 정도는 발언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니네가 지금 발언권이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 어 맞잖아 음 강태 기준이 뭐냐고 어제 과거에 했던 리액션 하지 안한다고 해서 자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분위기를 너무 엿같은 분위기로 좀 너네가 만들어 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너네들 보면 꼭 시발 건빵이야 어 그니까 뭘 잘못했고 뭐가 문제지 야 강태 안 당한 애들은 뭔데 그러면은 어 너네가 아무 죄가 없고 뭔가 아무런 그게 없는데 너네가 강태 당했다 정말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라고는 그게 말이야 치읍 어 팬가입했는데 다람이가 강태에서 탈퇴했다고? 그게 말이냐고? 그것도 맞네 그래 자 일단은 내가 얘기를 좀 해줄게 너네 왜 뿔난 건지 모르겠어 강태를 당하는 데 있어서는 다람이가 다람아 너 지금 내 말 들으면은 바로 채창 얼리고 너가 얘기를 해봐 네가 방관리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다 딱 써줘 어 철봉 밑에 가면 300원 정도 알겠지 어 나는 건빵들 돈 없다고 마구잡이로 까고 그러지 않아 다람이가 지금 방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이드가 뭔지 가이드라인을 한번 네가 제시를 한번 해줘 채팅으로 우리 비료먹으리 또 100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첫 100개 게시 감사합니다 나이도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아니 저분은 질문에 대답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네가 채팅창을 얼리고 네가 방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뭐냐고 어 그래야 이제 애들도 알 거 아니야 욕짓거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듯이 욕짓거리 하잖아 이게 아니라 강단있게 얘기하라고 이 개새끼야 다람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지 어그루랑 비아냥 그렇지 음 나에게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역겨운 애들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딱 해야되는데 그게 아니라 빈정거리면서 약간 조롱조롱 얘기하는 그런 애들 어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시작한 지 30초 됐는데 500달이니 600달이니 이지랄하면서 약간 나대는 애들 근데 거기다 팬가입도 안 돼있는 애들 그냥 전형적인 유동인데 유동도 유동 나름이야 근데 태도가 굉장히 불량한 유동애들 이런 애들은 사실 방송에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어 우리가 이제 그 방송을 매일매일 항해를 한다 치면은 그런 새끼들은 이제 바다에다 바로 빠쳐 죽여야 돼 어 그러므로 이제 강태를 하는 거야 어 등짝을 발로 차가지고 바로 바닷물에다가 니네를 빠쳐 죽인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방송의 어떤 그 모토야 알겠지? 어 그리고 이제 또 뭐 그거하고 일부러 형 나락 보내려고 하는거 이정도 그래 다람아 채팅창 이제 얼린거 풀어라 음 얼린거 풀고 들었지? 어 들었지 얘들아 이게 너네가 정상적으로 채팅을 치면은 절대로 니네는 블랙을 걸리거나 강태 당할 일이 전혀 없어 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솔직히 나 말할게 내 블랙리스트? 200명도 안 돼 나 120명이야 블랙리스트 이 정도면은 다른 BJ들 방송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우리 방송을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송에 비해서 굉장히 채팅창이 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이야 굉장히 자유롭게 너네를 많이 풀어주는 편이라고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방송의 분위기를 살핀다기 보다는 일단 지 말만 하고 싶어 지 말만 읽어주기를 바래 그런 새끼들은 이제 바로 다람이가 쳐낸다 이 말이야 눈치 없고 뭔가 쪼다 같은 새끼들 있잖아 내 쌍에서도 그런 새끼들은 걸르고 싶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너네는 채팅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새끼들을 쳐내는 건데 너네가 지금 다람이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방송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더 나은 제시를 해봐 더 나은 대체관이 뭔데 대체? 다람이를 자른다고 이게 바뀔 것 같아? 아니야 너네가 눈치가 없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너네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음 따지지마 이게 맞아 그것도 그것도 있어 뭔가 칭찬을 해 나도 마찬가지야 상대적으로다가 나를 칭찬하고 싶으면 나를 칭찬하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BJ를 비교선상에 올려가지고 내리깎고 올려치는 거 칭찬만 하면은 나만 올려치면 되는데 다른 비교선상을 잡아가지고 내리까는 행위 이게 굉장히 나는 좀 엮였고 졸렬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비교질 더러운 비교질은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BJ들은 상생을 하잖아 서로 간에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긴 할지라도 남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저기를 해줘야지 존중을 해줘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슬슬 치는 새끼도 쳐내 어 슬슬 쳐내 슬슬이라고 하는 애들 쳐내 방송 초반에 분위기가 어땠던데 가이드가 있는 니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시봉방 새끼들라 방송 초반에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너네한테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거야 말기 못 알아쳐먹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어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게 어 사실은 여기 내 세상이야 슬슬 쳐내 어 내 계정으로 킨 내 방송은 야 그만해 지금 내 세상이야 내 세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세상이야 시작하자마자 너네가 이렇게 나 또 인상 쓰게 만든다라는 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 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내가 언제 너네 이 채팅 치는데 아가리에 재갈 물렸냐 내가 언제 우리 방송처럼 자유분방한 방송이 어딨다고 개놈의 새끼들 하나를 주면 열을 바래 비용신들 정 그러면은 개새끼들이 채찍질만 하고 당근이라도 주든가 팬가입도 안한 처음 보는 닉네임 개새끼가 방송에 대해서 뭘 이래 저기 말이 많아 꺼져 그냥 어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평가해주세요 어떤 DJ는 대상 꿀 빨다가 오늘 못 받았다고 증증되네요 철구는 아프리카 신년 대통령인데 단독 대상 영회인데 자자자자 날프야 형 지금 다이어트하냐 밥 좀 줘라 우리 대왕밤 팝빵이가 고맙다 101개 너무 고맙고 형 이제 다치고 다음 연도에는 선한 콘텐츠로 대상 가보자 사랑해 근데 고정이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던 거 같아 고정이 정말 중요하다 얘들아 어 내가 솔직히 크루 활동도 해보고 많은 합방도 해보고 방송을 많이 해보니까 진짜 내 내실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나는 진짜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 물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이간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해 이건 척척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 순간부터 좀 이간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데 어찌됐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는 고정이야 고정 진짜 많이 늘리고 싶어 올해는 아 내년은 어 아 날프 단어 때문이야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왜 왜 왜 분위기 안 좋아 지금 아니 초반엔 애들이 너무 뭐라고 해가지고 다람이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마지막으로 다람이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만 더 하자면 다람이는 어느 보라 보이는 라디오라면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그런 어 mpc 같은 새끼야 아프리카의 mpc야 저 새끼는 방송에 어 자기 인생의 70%를 갈아 넣은 새끼야 진짜 어디 학구역 캠을 들어가도 다람이가 보이고 뭔가 나랑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 방송 보고 있고 그래 그래서 저 친구를 내가 좀 신임하는 이유가 뭐냐 저 새끼가 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뭔가 아프리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래 근데 가끔씩 싸가지 없어가지고 나한테 대들거나 그러면은 조금 역겹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런 건 있어 다람이가 음 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어 뭔 말인지 알지 아프리카도 오래 한 놈이 잘 알아 어 자 알겠지 음 자 초반부터 불만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무 열변을 토했네 와 근데 나는 솔직히 대상 시상식 이거 있잖아 존나 피로하다 존댄다 진짜로 와 개 지루해 잊어버릴 것 같아 진짜 음 이게 BJ들 이번에 그 시상식 할 때 이제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화상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걸로 했단 말이야 화상 회의 프로그램으로 근데 거기에 진짜 BJ 한 20명들이 있고 다들 표정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얼굴 딱 나오고 어떤 BJ는 담배 피우고 있고 뭐하고 있고 막 밥 먹고 있고 되게 어수선해 근데 마지막쯤에는 다 이러고 있어 어 어 다 뒤졌어 BJ들이 야 그만큼 좀 지루하다 상당히 지루했어 음 으이구 인수가 야 잠깐만 인수가 난 니가 싫다 이 개새끼야 너 매니저하면 죽게 씨바라 너 말해봐 죽게봐 이 개새끼야 아니 뭐가 문젠데 씨바라 어 왜 시비야 어 야 암마 암마 말해봐 왜 다람이 같다 지랄이야 어 매니저 줬잖아 매니저 안줬냐 야 인수길로 와봐 아 이 새끼 야 야 말해봐 뭐가 널 그렇게 과몰이박이 만들었니 아니 뭘 말을 해 야 야 야 가만있어 야 너 그러면 내가 반말한거 내가 실수한거 인정해 근데 인격모독이라고요? 다람아 다람아 그냥 저 새끼랑 일기톱 떠라 어 너 지금 뭔가 상당히 억울한거 같은데 너네 둘이 다이다이 떠 한다이 해라 어 어 너희 너네 둘이서 다이 깨라 어 어 내가 대상 받았 나 그니까 인숙이라는 애가 내가 대상을 받았냐고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대답을 해줬는데 어떤 투로 말했어 어 어떤 투로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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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아 어서오니라 음 음 대상 받았는지를 기분 나쁘게 모르고 세아야 무슨 무슨 일이고 음 음 어 뭐 선일이고 세아야 어 어 어 어 어 아 투표율 이게 떴었어? 잠깐만 이거좀 보자 근데 남순이랑 나랑 같은 그 후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비글즈빨 사실 거의 남순이한테 다 같다고 보면 돼 그래도 대상은 남순이지 뭔가 기여도를 딱 보고 나니까 어 어디 보자 그래 어디 보자 와 너랑 나랑 7천표 차이 아 저기 뭐야 어 3천 몇 표 차이 났구나 근데 세아야 그거 알아? 나는 있잖아 나는 있잖아 한 번도 방송에서 투표해달라고 한 적 없어 진짜로 나를 한 번도 투표해달라고 한 적 없어 투표 구걸한 적이 없다 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 오히려 남순이 해달라고 얘기 많이 했다 어 그래 내년에는 같이 한번 붙어보자 음 붙어보자 그래 그래 음 고마워 세아야 음 자 일단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어구나 구나 어서오니라 그래 구나 무슨 일이고 군이 방송하니 어 형을 못찍입니까 아가리 닥치라 개새끼야 어 닥치라 개새끼야 어 구나 나갔어? 음 음 10개 쏘고 그냥 나갔어? 어 아무튼 여러분들 어 상당히 지루한 대상 시상식이 끝났네요 예 일단 그리고 지금 코트의 법정 싸움 바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자 라이프야 니가 설명 좀 해줘 봐 자 지금 저분이 크게 얘기해 크게 강퇴 당하기 전에 응 친 채팅입니다 응 보시면은 여러 번 물어보죠 저거를 저렇게 길게 해가지고 썼어? 아니요 한 번씩 한 줄 한 줄이 한 번씩 자 매니저 씨발세기여는 뭐야 반반해가지고 빡쳐가지고 친 거 같아요 욕은 인숙이가 먼저 했네 그쵸 야라 이 씨팔 새끼 이 개젓같은 새끼야 이 병신같은 이 씨발련아 이 개같은 새끼를 봤나 이 병신같은 새끼가 건빵이라고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봐주려고 그랬는데 이 개같은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읽어줄 때까지 니가 채팅창에서 계속 도배를 하면은 당연히 매니저 입장에서 짜증나지 너 같은 새끼들 반말 안하게 생겼냐? 근데 반말 딱 하자마자 니가 병신아 매니저 씨발세기라고 욕했지 병신아 너 같은 새끼들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나되면은 도움이 1도 안 돼 너 솔직하게 말해서 가성비 존나 떨어지는 새끼야 너는 니가 내 방송 안 본다 그래가지고 시청자 한 명 떨어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꺼져 이 먼지같은 새끼야 족같은 새끼네 저거 병신같은 게 별것도 아닌가지고 씨발 아이디 계속 해가지고 들어오고 싸가지 없는 새끼 이제 매니저한테 대들어봐 이 씨발놈들 진짜 가만 안 둬 역시 내가 믿던 다람이가 잘했어 난 다람이가 실수한 줄 알았어 저 새끼 존나 존나 저 새끼 뭐 저게 한 줄 알고 병신같은 새끼 어우 싸가지 없는 새끼 폐죽여벌라 쪽지로 반말해서 인격모독당했대 이 말이야 방구야 욕한 것도 아니고 그래 알겠어 다람아 이제 그만해 저런 병신들은 그냥 쳐내 말을 해주질 말아 상대 자체를 해주지마 그냥 취객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술집같은 데 가서도 기본 한주만 시켜놓고 저 새끼는 기본 한주도 없어 기본 한주도 안 시키고 그냥 얼음물 쳐먹으면서 아이 잠깐야 이러면서 그냥 바닥에다 침 뱉고 가래침 뱉고 그런 새끼야 진상 중에 개진상 기본 한주도 안 시키는 개같은 새끼는 저 새끼는 이제 마카로니 같은거 쳐먹으면서 저기 뭐야 얼음물 같은거에 얼음물에 마카로니 쳐먹는 새끼야 어? 땅바닥에 가래침 존나 뱉고 장사 안되게 꺼져 그냥 냄새나는 더러운 새끼야 꺼져버려 비영신같은 새끼 어우 존나 역겨 이러니까 건빵들 보고 내가 자꾸 뭐라고 했던거야 근데 저런 새끼들은 진짜로 욕을 먹어야 돼 얘들아 내가 오늘 흥분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형성태 남순이가 술 먹지 우리 태구와 망코트 퇴망구와 망코트 존망트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비글즈 멤버를 부를 때 제가 얼마전에 얘기를 했었죠 비글즈 멤버들 부를 때 역겹게 얘기하는 그 또라이급 뭐냐 뭐라 그러냐 그거고 어감 또라이급 존망트 퇴망구 똥냄순 노잼룡 십창현 십성태 어 요정도 예 음 아 우리 대건이가 너무 뵙게 너무 고맙다 음 인숙이 인숙이 또 나대 건빵 이미지 혼자 말아먹네 음 진짜 정말 역겨워 어 일단은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저기 어 근거없는 개소리 하지 말아주시구요 예 50개 감사합니다 성태집으로 출발하네 시바라 내가 우리 내가 성태집으로 왜 출발해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무관다리는 입박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 상 받은 애들끼리 술 먹으라고 하십시오 인숙이 야 그냥 쳐내라 아 저 병신 쳐내 어우 역겨워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새끼 어떻게 방송 애정이 1도 없나봐 아니 별풍선 한개 쏘고 팬가입하는게 어려워 그 정도로 방송 애정이 없는 새끼가 뭘 배나라 간나라야 나가 그냥 꺼져 최근이 형님이랑 술 한잔 하고 싶었나봐요 아 구니가 하아 그래 코트님 저 사람 때문에 욕설이 심해지고 분위기도 X같아서 그래서 강퇴해주세요 어 강퇴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나 건빵 가지고 너무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그냥 저 새끼가 잘못된 새끼고 근데 왜 항상 모든 건빵이 병신은 아닌데 항상 병신들을 딱 들춰보면은 건빵이더라구 어 요구만 뒤지게 하는 새끼들 어 미안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만 하시구요 어 블랙에 블랙에 랄프야 블랙에 아 우리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어 이번에도 감스트가 받았네요 예 감스트가 받았는데 음 카페 글 이제는 화력 장난 아니더라구 그러니까 카페 그 이제 의자 줄려 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환장하고 글을 많이 썼어 어 나도 요즘 카페 보는 재미가 있어 어 어 이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 우리 순수한 철구 형님 입벌겐 라인 고맙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비 쪽으로 가면은 코트 니가 그냥 대상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은비로 안가고 카테고리를 보라로 하느냐 나는 그런 얘기하는 새끼들이 진짜 정말 나를 모른다고 생각해 어 왜 내가 음악 bj라는 그 은비라는 타이틀을 달고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내가 나는 원래부터 보라를 했었어 옛날부터 난 옛날부터 보라를 했었고 나는 노선 변경을 한 게 2011년도야 2011년도 11월부터 내가 그때부터 보라로 노선 변경을 했는데 대상 저거 이제 바닥 받고 하기를 위해서 내가 저쪽으로 가면은 생태계를 해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그렇다고 방송에서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 그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놔둬야지 내가 그냥 상 받고 싶다고 거기 어 갈아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봐 이해가지 그리고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차라리 상을 못 받거나 그러면 그렇지 뭔가 보라비제이들이랑 경쟁을 하고 싶지 나는 은비들이랑 경쟁하고 싶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갈비새우가 또 100개로 팬가입을 나이 나이 또 나이 또 야미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촬영하던 친구들 있는데 니가 가면 황소개구리 된다 자 무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서도 은비들 까는 새끼들 있네 까지마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래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팬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색구형 10개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예 근데 투표율이 좀 솔직히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투표율이 음 내가 아무리 투표를 하지 말라 그러고 남순이 투표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지랄 했었는데도 어떻게 새아랑 3000표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솔직히 진짜 좀 여러분들 서운하네요 예 한손에 뭐 들고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100개 나이 또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예 물론 제가 척척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코빡이들은 나를 찍었을 줄 알았어 어 좀 서운하다 얘들아 이거는 나쁜 새끼들 내년에 순이 올라가면은 내가 꾸역꾸역 방송하면서 어 어떻게든지 투표 많이 해달라고 얘기할게 어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한 3등 정도 할 줄 알았다 어 존나 충격적이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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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가 또 이렇게 자존심을 또 꺾을 줄 몰랐네 어 근데 그것도 맞아 코트야 꾸역꾸역 다들 찍은 게 그거야 꾸역꾸역 찍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너네가 나를 많이 안찍어준 것 같아 맨날 찍은 게 그거야 돼지색이야 맨날 찍긴 찍었어? 와 그래 고정 존나 늘려야겠다 고정 늘리려고 2021년은 코트야 키키키키키 님아 리더 충격이다 기응치나 애초에 해달라 하지 짓짓 그래 얘들아 척척했던 내가 병신이지 음 고정 적어서 그래 유동들한테 솔직해야 돼 시바라 그래 알겠다 우리 도눈이 고맙다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미안하다 비응신아 그래 그래 고맙다 얘들아 우리 사람이가 또 천계를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 똥 나이 똥 야미 고맙습니다 아 또 천계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투표기간에 휴방 존나 많이 했다고 그것도 맞아 그 말도 맞긴 한데 좀 뭔가 씁쓸하긴 하다 얘들아 아 형님 이제부터 우리 기분좋게 해주면 안돼요 아 아 천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람님 나이 똥 나이 똥 나이 똥 나이 똥 감사합니다 됐지 얘들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약간 대상 시상식 보면서 텐션이 존나 떨어졌어요 방송 켜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방송 켜놓고 하잖아 투표야 너는 보는 방송보다 듣는 방송을 들어서 투표하는게 아닐까 음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또 뭔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시간이 지났고 제가 이제 복귀한지 1년 6개월이 되었죠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뭐랄까 그냥 어 젖 같아요 여러분들 상당히 좀 젖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어 뭐 요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구요 음 음 예 스튜가 형 소감 얘기하는데 흐뭇하게 빨아 제꼈다고? 뭐라고 빨아 제꼈어? 음 우리 동현이가 또 100개를 나이 똥 나이 똥 야미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이루다 드디어 팬가입 두둥탁 아까 계란 건빵으로 묶이고 싶지 않다 그래 좀 저런 극혐 건빵들이 있으면은 진짜 저런 애랑은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방송에 애정의 일이라도 있으니까 어 너한테 한개라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라도 팬가입을 좀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큰 천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자자 콧병 크리스마스 입은데 뭐 처묵처묵하네 아 역시 다르다 그랬다고? 어 아이 고맙네요 또 우리 감스트가 코트 언급을 해주면은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감스트랑 좀 놀아라고 하는데 아 뭐 놀고 안 놀고 뭐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다 이제 흐름에 흐름에 맞춰서 하는거지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어 형 7년차 팬인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서 풍속이가 힘들어요 어 알았다 음 그런 얘기 하지마 어 그런 얘기 하지마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궁금한게 있는데 뚱뚱하면 바다에 둥둥 떠요 지지지자도 아까부터 X같은 소리만 계속하는데 지지지자도 한번 강퇴 한번 당할래 오늘 어 나는 전자녀로 내 말을 막는데 뭔가 방송의 흐름과 전혀 관련 없이 니 혼자서 쳐빡이면서 형 형 상대의 흐어 이러는 병신 새끼들 진짜 역겹고 싫어 제발 방송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가자 너같이 눈치없는 새끼들도 싫어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싫은 새끼들은 눈치없고 재미없는 새끼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존나 유치하고 재미없어 꺼져 그냥 일단 그리고 또 우리 또 택연씨가 또 100개를 나이 또 나이 또 이 암 고맙습니다 자 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소통할 때만큼은 좀 여러분들 꿀잼 드립을 좀 채팅창에서 써주시기 바랄게요 예 우리 아웅아우가 또 10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소감이 멋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이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아 우리 아웅아우가 나이 또 나이 또 이 암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 뻘구개를 아웅아우야 너무 고맙다 뜬금없이 사랑 긁는 소리만 해대는 거 역겹다고 저런 소리 듣고 일침하면 또 이 악물고 웃긴데 이 지랄아 그 말도 맞아 뜬금없는 개 소리 한 짓는 애들도 싫고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좀 인간 혐오의 날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염증 느껴지는 개 새끼들이 많네요 방송 초장부터 왜 이런 분위기가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느정도 대상 시상식을 보면서 피로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피로감이 쌓인 거예요 대상 시상식이 없고 내가 오늘 그냥 11시에 딱 방송 켰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흥분돼요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찐따들 모인 거라고 그러네 오늘 25일이네 운영자님이 오셨다고 운영자님이 왜 오셨어? 운영자님이 왜 와 여기를 뭐 클린아티 안 떴는데? 역시 형방송 오프닝은 맞짱이지 키키키 아 또 100개를 우리의 HJW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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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미 고맙습니다 건빵탈출 그래 고맙다 오늘 왜 이렇게 뚜들게 패냐고? 오늘 왜 이렇게 뚜들게 패냐고? 모르겠다 매체 좀 봐달라고 매체도 해 아 코트님이 우리의 토쿠비즈의 남자 수상소감 감스트 리액션 아니 뭐라 얘기해 나 퀵뷰 준다고 했는데 퀵뷰 안 줬어 아니 뭘 보라고 랄프야 어? 매체 매체 매체니까 뭘 보라고 아니 운영자 얘기하고 있었잖아 지금 응 운영자 얘기가 뭐야? 아니 운영자 얘기는 며칠 수 없어요 아니 채팅창에서 애들이 뭐 운영자 어쩌고 그러는데? 아 몰라 아 어그로야? 어그로는 끄는 새끼나 끌리는 새끼나 다 쳐내 제가 오늘 방송에 쳐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비영신같은 어그로에 그냥 끌렸네요 자 내일 봅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구요 예 안녕히 계시구요 장난이구요 아 젖 같네요 여러분들 와 씨바 오늘 진짜 아 자 알겠습니다 제가 끌렸으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네 팬가입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민하다 예민한 것도 예민한 것도 예민하다기 보다는 아 감사합니다 우리 태경님이 100개 나이도 나이도 얌이 고맙구요 우리 또 구찌가 또 123개를 나이도 나이도 얌이 고맙구요 우리 또 500개로 통큰 팬가입 해주신 우리 CEO님 감사합니다 얌이 고맙습니다 얌이 고맙습니다 얌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재방송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그래 링크해준거니까 볼게 보자 코트님 수상소감 들어볼까요 네 노래하는 코트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야 역시 역대급 장비충이시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음질 좋죠 역시 토크로 10년 인생 네 좋습니다 이게 클라스틱 발표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올해로 제가 이렇게 방송한지 10주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또 연말에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타 플랫폼에서 방송할 때 이렇게 부러움과 호기심으로 바라봤던 합방 문화와 크로 활동 등 정말 원없이 느껴보게 된 한 해였는데요 많은 경험을 주신 또 동료 보라비제이 분들과 우리 비글즈 멤버들 그리고 우리 수장 철구야 고맙다 또 옆에서 보조하는 항상 고생하는 내 매니저 랄프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아프리카TV 감사드립니다 저는 받을 일이 없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항상 밥 먹듯이 실망감을 드리고 잘못해도 언제나 코트 머리가 깨져도 코트 저만을 지켜봐준 우리 보살팬덤 우리 콧박이들 미안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올해 토크 부문 BJ상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코트님께서 박먹듯이 실망감을 안겨준다고 있는데 저분은 하루 새끼가 아니고 하루 씹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질도로 고맙고요 음질도로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말할게 나 대상 시상식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존나 쓸모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뭐가 존나 내가 뭔가 쓸모없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뭔가 아 뭔가 내가 방송을 잘못하고 있나마 이런 생각도 들고 어 괜히 자괴감이 드는 시상식이었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존나 같더라고 얘들아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 아 또 500개 또 쏘셨구나 우리 CEO형님 감사합니다 여티여티 고맙습니다 또 1000개를 이어미 고맙습니다 아 모르겠어 이 기분은 여러분들한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저 어떤 그 심연의 기분입니다 어 뭔가 그동안 10년 동안의 방송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아 또 100개를 이어미 고맙습니다 우리 또 CEO형님 15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용현이가 또 100개 감사합니다 이어미 고맙습니다 우리 듀쿠공이 또 100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풍선 많이 쏘시는 이유가 뭔가 좀 저를 달래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당연히 뭐 대상은 뭐 당연히 뭐 기대도 안 했을 테지만 그래도 뭔가 수상 시상식 이제 수상하는 거 보고 수상 그 수상 소감 얘기할 때 수상 소감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감사함을 표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좀 그래요 예 솔직하니 얘기하자면 여러분한테 고마운 게 많죠 예 콧박이 언급해줘서 고맙다고 아 감사합니다 당연히 언급해야지 아 우리도 동현이가 또 100개를 또 얄미 고맙습니다 이 개새끼 아까부터 내가 눈여겨봤어서 끝머리 이제 456으로 끝나는 새끼 아까도 나한테 뭔가 지적질을 해 근데 지금 또 채팅 쳤는데 너만 지적질해 너 나가 꺼져 바로 꺼지고요 근데 딱 진짜 거짓말 아니야 딱 보면 건빵이야 왜 이렇게 모든 건빵이 병신이 아닌데 항상 병신들 들춰보면 건빵이더라고 이게 뭐지 과학인가 사이언스인가 진짜 사이언스 같아 건빵에 혐오증 걸리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역겨운 애들이 많다 건빵 애들 중에 다 우리도 동현이가 또 몇 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현아 그 F 이윽 누르고 나서 한자 6 누르면은 동그라미 F가 돼 동그라미 F가 되니까 내년엔 투표 그걸도 하고 좀 고정 콘크리트 좀 쌌자 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합방 합방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합방이나 뭐 크루 방송 이런 것들이 어 뭐 그게 있다는 게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내실인 것 같아 내가 오래 느낀 거 내실 어 진짜로 아 그러니까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합방 나도 진짜 순회 공연 많이 다니고 정말 한 해 동안 엄청 다녔잖아 여기저기 불려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내 고정인 것 같아 내가 그걸 또 느낀다 진짜로 음 오늘 내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였어 음 맞아 그냥 방송에서 이제 활약하고 물론 그걸 이제 유튜브 소스로 해가지고 잘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내 내실다 지는 게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내가 오늘 느꼈습니다 음 쌈대 한 대 피자 얘들아 어 쌈대 한 대 피고 오늘 뭔가 되게 희한한 기분이다 기분 이상하다 오늘 미안하다 텐션 좀 죽어서 미안하다 얘들아 오늘 컨텐츠 뭐야 형 아 우리 대건이가 또 50개 고맙다 오늘 컨텐츠 오늘 컨텐츠라고 하면 의식의 흐름이야 얘들아 어 내가 봤을 때 오늘 의식의 흐름대로 가야 될 것 같다 어 우리 테마사 칸초가 또 100개로 팬 가입을 너무 고맙다 진짜로 아이고 얘들아 고맙다 나 근데 네이버 이거 사주 팔자 이거 진짜 나 정말 믿을만한 것 같아 즐거운 일이 기대되는 한 달은 아닙니다 기분 상하는 일을 만난다거나 주변 환경의 제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과 수고에 비해 구하는 바를 얻기가 어렵겠지만 헛된 일을 나눌 것입니다 당장은 욕심을 버리고 훗날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얘들아 딱 나한테 맞는 말 아니냐 와 근데 내가 11월달은 비껴갔다 11월달 뭐였는지 알아? 11월달은 그거였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적이 되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나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어 근데 11월달 아무것도 그런 적이 없거든 11월달에 어 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12월달 운세는 나한테 너무나도 이렇게 좀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 얘들아 오늘은 채팅창에서 뭔가 이렇게 그 방향을 잡지 말아주라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은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냥 방송 봐줘 어 지루함은 어쩔 수 없다 딴방 가라 어 오늘만큼은 방송에 훈수 두지 말아주라 오늘 나 집에 있을게 얘들아 어디 안 갈래 오늘은 집에 있을게 음 그치 술은 다음에 마시자 술은 다음에 마셔도 늦지 않다 음 코로나 오늘은 몇 명이야? 천명 넘었어 오늘도? 오늘 약발하냐고 아예 그런거 없어 몰라 아 그냥 그냥 봐 아 그냥 봤으면 좋겠다 아 그냥 봤으면 좋겠다 음 랄프랑 뭐하나요? 어 형님 연말인데 아 그냥 그거지 어 어 뭐가 뭐 아 980달이야 오늘? 코로나가? 와우 쉣 음 어 랄프가 이제 랄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랄프가 이제 그냥 뭐 저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알콩달콩 잘 만나는 중인거 같아 어 새벽에 그냥 강원도로 바로 기름질러가지고 허 저 뭐야 엑셀 밟는거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는거 같아 랄프가 랄프가 랄프의 사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또 CEO가 500개를 음 나이 또 나이 또 이야미 고맙습니다 음 어 급발진하게 그냥 바로 풀악셀 밟았어 어 근데 남자가 저런 맛이 있어야 돼 새벽 시간대에 이렇게 좀 외로울 때 여자친구 집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 빠꾸 없는 남자 그게 혹시 바로 랄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흐흐 어 자 아무튼 뭐 크리스마스고 해가지고 좀 기분이 괜히 꿀꿀하고 그런게 있네요 예 아직 좀 철이 덜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네요 음 코트님 상 받으셨나요? 일부러 먹이는거 같아 그냥 가볍게 무시할게 어 지갑전사 팡이가 50개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애초에 기대를 안했잖아 근데 이제 굳이 와가지고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거 보면은 그냥 애새끼가 어 10개 쏘면서 어떻게 관심을 받아볼까 공리를 한거 같아요 음 닉도 근데 좆같다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블랙 걸까 아니면 닉 바꿀래 1분 줄게 닉 바꿔라잉 닉 바꾸고 어 10개 쏘면서 닉 바꿨습니다 형님 얘기해라 어 팬가기 감사합니다 음 딱 1분 줄게 1분 음 뭔가 낙이 없어 어 지금 개미 밟고 사망이 또 이렇게 100개로 팬가기 감사합니다 얌이 고맙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닉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구요 아 어 니가 안 바꿨네 음 블랙 블랙홀 어 니가 안 바꿨네 일로와 어 블랙홀 나 절대 안풀어 진짜로 어 매니저 줬어 콜? 아 그래 가라 그냥 시원하게 가고 그래 어 아 닉 바꾸는 게 빨리 안 돼? 아 닉 바꾸는 게 시간 후에 가능해? 어 바꿔졌다고? 뭔 말이야? 안 바뀌었잖아 어 바뀐 걸로 보여? 나는 안 바뀌는데 아 니가 안 바뀌었잖아 아니 나 금지어 걸어놔서 그래 어 언급되는 게 싫어서 아 나갔다 와야 돼? 어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오니라 야 매니저 해임한다 매니저 해임한다잉 야 근데 그래도 뭔가 나도 고정사켓하고 팬 한명 한명 챙기는데 존나 좀 힘들다 얘들아 버릴 애들은 확 버려줘야 되는데 와 나 솔직히 저런 애들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저거 안 만들려고 내가 지금 인내심을 기르고 있어 형아 오늘방송 몇 시까지 해? 나 모르겠어 어 일단 의식의 흐름이야 자 안 바꾼 거야? 아 관심 가져주니까 더 억울었구나 그냥 가라 어 블랙 걸어줄게 그리고 그 진짜로 이제는 좀 선처 없이 할래 선처 없이 방 운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선처를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또 막 쪽지로 어 뭐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방송에서 그렇게 조리돌림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장문으로 막 쪽지 보내면서 피드백도 뒤지게 하는데 그냥 한번 딱 불량한 애들은 끝까지 불량해지는 것 같아 뭔가 이게 갱생의 여지가 없는 애들은 뭔가 나도 너무 편견이 쌓였다 그래야 되나? 블랙을 절대 풀기가 싫어 어 음 바꿨어? 안 바꾼 것 같은데? 원래 풀게요 태운 하트 하트로 바꿨어요 태운 하트 하트로 나오는 거는 랄프야 내가 금지어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트로 뜨는 거야 금지어로 걸어놨으면 점으로 떠요 원래 아니 저기에서는 전자녀에서는 금지어 점으로 떠요 바꾼 거 맞아요 바꾼 거 맞아? 그냥 태운 하트 하트로 바꾼 거야? 네 방송 들어가면 푸는 하트 하트예요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 풀어 아 그래? 질크 한번 더드십쇼 듀봉이 형님 아이고 우리 개미 밟고 사망이가 고맙다 또 백개로 어 너무 고맙다 진짜 음 알겠어 알겠어 자 아무튼 자 얘들아 어 저기 그 뭐 언급을 하지마 이제 어 헤어진 지도 좀 됐고 나도 불편하다 어 솔직히 어제 코웃할때도 진짜 개짝이 났었어 음 근데 웃어야 되니까 그냥 웃은건데 뭔가 언급을 안했으면 좋겠어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진짜 나를 나를 팬이 내 팬이라면은 언급 좀 하지 말아주라 어 스트레스 존나 받는다 솔직히 진짜 어 어 지그지그해 어 아니 뭐 새엄마를 찾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야 어 향수 쓰냐고 씨바라 선물 좀 해주고 싶다고 윤훈태가 나한테 선물 향수 주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향수가 뭐 페라리 뭐 아 좀 약간 그 좀 쿨한 향 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쿨한 향으로 좀 선물 좀 해주라 어 내가 향수 진짜 많이 있어 샤넬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향수 엄청 많아 집에 지금 향수 막 8개 10개 막 있고 그래 선물 받은 게 향수를 너무 많이 선물 받았고 근데 뭔가 좀 쿨한 향을 좀 줘봐 쿨한 향 어 조말론이 내가 지금 4개가 있어 얘들아 조말론 4개 있어 조말론 어 엄청 많이 받았어 조말론은 쿨한 향 약간 그 바다향 어 약간 그런 냄새 고급진 거 너가 그냥 선물해 줘 어 조말론도 가지고 있지 음 시트러스 향 어 그렇지 시트러스 전문용으로 시트러스라 그러지 그래 그런 거를 좀 줘봐라잉 자 너무 고맙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뭐 음 랄프한테 그 제수 씨가 온다면은 새벽에 또 와가지고 또 공포설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랄프가 오늘 굉장히 피곤해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포설을 못 모았어 공포설을 만약에 한다면 내일 할 거고 오늘은 그냥 진짜로 미안해 나 형 찐팬이야 그래그래 고맙다 100개 너무 고마워 음 그래 네가 이제 형 놀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어 천승현이가 또 10개 너무 고맙고 형 지금 와서 미안한데 상 받았어 가볍게 무시 가볍게 무시 아니 이게 뭔가 급발진도 아니고 뭐 또 나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 근데 기대 안 했는데 기분이 나빠 어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게 기대를 안 했는데 내가 말했지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뭔가 너무 쓸모없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주라 어 그래 방제 바꾸자 음 우 스루 5 4 100 40 3 5 5 4 5 5 2 5 6 자, 승현10기 너무 고맙고 천승현이 천식 걸린 10세냐 라고 하는데 아 또 뭐 그렇게 또 공격을 하냐 넘어가자 미안해요 다들 방제 때문에 그랬어 설레발 음 그래 코트야 카페 미스테리 카테고리 만들어서 그 자료들로 디바 제시카 컨텐츠를 해보라 그래 알았다 이미 공포설 그 게시판이 있다 선물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남성립밤 발색 좋고 오래가는거 선물하려는데 대체 어디로 보내야 돼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보내주면 돼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 카카오 플러스친구 거기로 얘기를 하면 랄프가 대답을 친절하게 해줄거야 자 어 아이 성태랑 남순이 너무 축하하지 근데 나는 일단은 그것보다도 오늘은 너네들이랑 그냥 좀 얘기하면서 그 좀 소소하게 방송하고 그런 것도 좋아 요즘 내가 합방을 자제하려고 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가서 들러리 하기 싫어 질투 뭐 이런 감정이 아니고 축하하는 건 축하하는 건데 그냥 너희들이랑 보내는 게 더 값진 거 같아 일단 오늘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대상얘기 이제 그만해라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가만있어봐 음 라이프를 여자친구를 공개하는 컨텐츠 어떠냐고 그게 말이냐 방구냐 개새끼야 어 도라이 새끼네 저거 미친 새끼 야 라이프 여친이 일반인일텐데 왜 내 컨텐츠에 나와주고 왜 그렇게 해야돼 너무 뇌절이야 음 너무 눈치도 없고 개소리 하는 건 좀 역겹다 그래 아 그래 랄프도 일반인이야 오늘 놀리기 좋은 날인데 형 기분이가 꿀꿀하시군요 블랙 안 먹기 위해서 싸닥치고 있겠습니다 아까 좀 시상식 보면서 이제 철구한테 전화했는데 철구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 어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좀 얘기 좀 할까 했는데 이 새끼가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어 아 아 아 아 우리 또 철인이가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음 형 진이은 사랑하고 올해 너무 고생했어 죽을 때까지 방송에 광대려나 그래 고맙다 아 아 롤 털려가지고 뭐 멘탈도 털렸어 어 아 아 근데 그 새끼는 욕 좀 먹긴 해야 돼 어 그 새끼는 욕 좀 먹긴 해야 돼 어 어 롤적으로는 욕을 좀 처먹긴 해야 돼 어 그동안 했던 폐악질이 돌아가는 거야 팬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어 어 가만있어봐 이제 25일 이제 12시 지나서 25일이 오는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뭔가 방송을 하고 또 아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긴 하다 한 27일 28일 쯤에 좀 휴방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해 다들 쉬긴 쉬드만 한 1년 열심히 달렸으니까 우리 동탄이가 또 100개로 팬 가입을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27일 28일 정도 음 많이 쉬긴 했는데 그동안 쉬었던 그런 휴방이랑 휴방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냐 지금까지 쉬었던 그런 휴방의 의미랑은 조금 달라 어 뭐냐면 이제 좀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 어 이거는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맨날 이렇게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 바구나 털고 하면은 남들 일할 때 쉬고 남들 쉴 때 쉬면 대체 언제 연달아 방송해 야라이 음 야 근데 내가 이번 달이 얼마나 우리 동탄이가 퀵뷰 퀵뷰 줬냐 퀵뷰 없습니다 아 없어? 그럼 쟤 저기 구독권 줘 구독권 없습니다 다 썼어? 네 퀵뷰 떨어졌단다 동탄아 어 네가 사다 써라 음 자 재정비를 맨날 처하노 어 고정이 늘지 않는 이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나는 일단은 좀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긴 해 이번에 보니까는 비제이들도 이제 일상시 끝나고 조금 다들 좀 쉬드만 쉬어 가드만 어 어 재정비하려면 차라리 장기후방을 해라 그러는데 장기후방을 하면 내가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서 장기후방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틀 삼일 쉬겠다 이 말인데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또 의미부여지라고 거기다가 그러냐 얘들아 음 무슨 공업사냐고 맨날 쉬냐고 어 그런가 그러면은 내가 좀 기분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얘들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마약하지 않는 이상 기분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 지금 이번 달은 어 모르겠다 어 그래서 아싸래 그냥 3일을 쉬면서 그냥 재정비를 하겠다 이 말이야 내 이런 심정을 알겠어? 하하하하 굿내가 마약이야 아이 그 그 여자 때문이 아니야 아이고 여자 때문이 아니야 얘들아 음 3일 쉬고 재정비가 되냐 재정비 되지 뭘 사용을 해야지 재정비가 인정이지 얼마나 셔야 정비가 끝나 하하하하 이 새끼들 아무튼 우리 콩팬더가 또 어 초콜릿 80개 너무 고맙다 손톱에 때가 꼈네 내 마음에 때 꼈는데 손톱에서 때가 껴버렸다 얘들아 바로 손톱 잘라 주고요 언제나 깨끗한 손톱을 유지를 해야 돼 남자들은 알겠어? 그것이 바로 그루밍이야 개놈의 새끼들아 바로 손톱 깎아 줄게요 가방을 내가 예전에 마음이 답답할 때 나 원래 그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내가 원래 잘 안 바꿔 자주 바꾸면 뭔가 사람이 되게 가벼워 보이거든 근데 내가 진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꿀꿀할 때 그런 상태메시지를 썼었어 잃어가고 있는 건지 잃어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썼어 근데 그 기분이 오늘 왔어 아 왜 왜 왜 역겨워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 3일말고 이틀만 쉬자 그냥 이제 정리하는 마음에서 1년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왜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앞만 보고 가다가 엑셀을 밟고 가다가 잠깐 서가지고 뒤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은 필요해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은 실수를 내 그리고 자만해지고 현실감각 떨어지고 또라이가 돼 어 그러면서 뭔가 중심을 못 잡아 나는 좀 중심을 자주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라서 내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단련을 해야 돼 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참 미안하다 얘들아 어 쉬고 싶지 않은데 4일 연방했다고 3일 쉬냐 연비가 에코스급이요 내가 방송에서 운 적이 없는데 나 솔직히 죄송하지만 혹시 누운 상태에서 손 안 쓰고 일어나실 수 있나요? 누운 상태에서 침대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그냥 누운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냥 저는 땅바닥에만 누워도 몸이 아파요 예 내가 그리고 그런 중간에 이렇게 쉬어주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나는 깡패가 돼버려 마 씨바 그 땐 깡패가 되는 거야 존나 비호감이라고 그 지랄 안 하고 싶어갖고 내가 이틀 쉰다고 하는 거야 돌아보면서 뭔 말인지 알지 내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알텐데 참 삶이란 게 그런 것 같다 나는 얼마 전까지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일 정도로 그냥 딱히 고민 없이 사는 게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얼마 전까지 그랬었어 근데 이번에는 고민 있는 게 아니라 공허해 마음이 편하게 좀 공허한 그런 마음이 좀 든다 얘들아 너네가 이 기분 알란가 모르겠다 갱년기? 에이 갱년기는 아니야 나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나는 사춘기도 없었어 형 직진하다 정지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보면 형은 난폭운전하야 정지만 뒤지게 하네 김광석의 서른쯤에 같은 느낌인가요? 아 술 안 먹고 울 정도야 진짜로 이 올 한 해가 가버렸다는 게 나한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진짜 나 올해로 방송 10년 차잖아 근데 뭔 느낌이 드냐면 울진 않지 울진 않는데 지금 울면 분위기 조창 나니까 감성파리만 뒤지게 하다가 방종하고 싶진 않아 너네 앞에서 안 울 거야 너네 앞에서 안 울 거야 그냥 그거야 너무 빨리 1년이 지나갔고 1년이 지나면서 대체 내가 이룬 건 뭐고 뭔가 너무 하루하루 쓸모없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나 그 기분은 알 것 같아 쌀 잡으면 그 느낌이랑 비슷한 거지 되게 그 기분이 좀 그래 딸치고 나와서 그 현자 타입 모는 거는 그거랑은 달라 어 어 맞아 뭔지 모를 허망함 어 이런 게 좀 들어 그 누구도 내 옆에 있어도 위로가 안 돼 이거는 내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방치돼갖고 컸거든 나는 근데 좀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가 나는 근데 그거야 내가 좀 어 그 김광석이 서른 즈음에 이거를 괜히 갖다 붙이지 말고 그거랑은 다른 감정이고 그냥 그거야 어 자꾸 내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서 미안한데 얘들아 음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김광석 빌런 개새끼야 뭔 말하려고 그랬더라 아 꼭 말 막는 전자녀 때문에 어 아 절대 우울증 같은 건 아니야 어 우울증 같은 건 아니고 어 음 아 맞아 나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방치돼가지고 살았거든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떤 그런 어 영향을 안 받으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어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가 마냥 미웠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도 하나도 닮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그 성격이 바뀐 거야 내 성격이 이렇게 뭔가 좀 그 내 스스로 가서 그런 것 같아 나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방치돼갖고 컸어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엄청 저기 해가지고 그 뭐야 맞벌이를 하시니까 뭐 집에서 맨날 그 투니버스 보고 그 당시에는 투니버스 보기 힘들었어 얘들아 캐치원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 그런 지금 IPTV 있잖아 그게 처음 나왔던 게 캐치원이었거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맨날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투니버스 보고 집에서 그냥 어 TV만 쳐보고 그러니까 바보 상자 보면서 그러고 이제 지냈었고 부모님이랑 크게 가깝게 안 지내려고 했었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이게 내가 형성이 된 거거든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갖춰온 성격 때문에 혼자만 혼자 있는 게 편해가지고 그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TV 앉아서 사가지고 왔어요 어 혼자 있는 게 전혀 외롭거나 그러지가 않아 어 진짜로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 나랑 공감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혼자 있는 게 좋은데 그런 거지 어 뭔가 고민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내 혼자서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어 그 해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틀을 쉰다고 하는 거야 어 성태가 왜 와 성태가 왜 오라 그래 뭐 왜 왜 왜 형님 코스터콜 아니 아니 나도 우울해 죽겠는데 개새끼가 왜 오라가라야 무슨 분위기인데 지금 뭔데 설명 좀 해줘 얘들아 퀵뷰 못 받은 게 직어다서 2년 치 샀어요 퀵뷰 못 받아가지고 어 술 한잔 하자고 얘 지금 많이 취했냐 이제 먹기 시작했어 안녕한데요 유동여러분 아프리카 대표 솔로 킹덤 태방입니다 대현아 안주 알았나 남순 형 말해 하노 남순 형 진짜 레게노 이러고 남순 형 안 오잖아 나 운다 진짜 아니 이 새끼 왜 이래 상 받아놓고 비용신 새끼가 어 뭐 단체로 보면 BJ도 우울증 걸렸냐 아니 아니 뭐 뭐야 담배도 피운다 성태 술 친구 해줘라 응 아 여자 없어서 깨박이랑 꽃별이랑 같이 있는 거 봐버림 완패했음 아니 아싸리 성태 정도면 좋다고 하는 BJ도 많고 지금 안 먹으면 사귈 텐데 자기 눈에 차는 여자가 없어서 안 사귀는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음 크리스마스랑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야 누굴 보고 지금 위로해주라는 거냐 당목받은 사람이 대상받은 사람 가서 위로해주는 게 맞냐 그래 얘들아 어 성태방에서 오신 우리 성빵이 형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 가겠네요 저도 왠 줄 아세요? 저도 존나 우울하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위로 받습니까? 저 팬들한테 위로 받을 거예요 오늘 미안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오늘은 저 집에 있을래요 예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저도 우울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형님들 예 야 코트도 오늘 생이야 음 아이 뭐 앵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BJ들이 다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어 마음 안에 어떤 질병이 있어 열심히 막 달렸는데 갑자기 딱 번아웃 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오지 전화 받으라고? 아니 뭔 전화를 전화를 해 아이 됐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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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아 성태씨 형 왜 뭐하는데 방송하지 아니 왜 그래 너 오늘 상도 받고 기분 좋을 텐데 왜 그래 아 상도 받고 기분 좋아 좋아서 전화했지 어 뭐하노야 너 방송한다 개새끼야 형 요새 괜찮아? 어 나 괜찮아 어 아 형 연락하고 하고 지금 넘어와 내일 합방 할까? 어? 내일 합방 할까? 그래 내일 하자 야 쌤 맘들 다 치워놔 야 쌤 맘들 다 치워놔 야 쌤 맘들 다 치워놔 하하하하 하하하하 성태야 어 축하한다잉 어 형 고마워 그래 그래 야 나이마맛이 어 사랑해 어 사랑해 어 연락 한번씩 갈게요 음 사랑해 마음 마치고 어 음 음 자 죄송한데 못갑니다 어 저도 오늘은 집에서 그냥 의자에 궁둥짝 붙여놓고 여러분들이랑 대화 하나 할게요 우리 코빡이들이랑 시간 좀 보내게 좀 봐주십시오 예 이해 좀 해줘 어 나쁜 둥댕이 내가 원래 오라면은 무조건 가고 그냥 그랬었는데 어 그냥 여러 감정이 든다 심연의 감정이 들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 자 좀 내 맘속의 대상은 형이야 힘내자 아 상 못 받아서 그런게 절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그런게 아니야 알잖아 설명해줄게 내가 이거야 2020년 1월 1일날 정말 뭔가 새로운 큰 뜻을 가지고 뭔가 마음에 부풀어가지고 닥쳐봐 어 그 큰 뜻을 품고 1월 1일날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랬는데 앞에 타임머신 있어 타임머신 타고 12월 25일로 갔어 근데 1월 1일이랑 별 차이가 없네 오잉 약간 그 느낌 어 그래가지고 와 현타 존 나오는거 있잖아 나는 뭔가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자꾸 제자리 체바퀴 도는 그런 느낌 어 1년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싹 드니까 뭔가 존 같은 현타가 오는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 뭔가 하긴 한거 같은데 이제와서 딱 돌아보니까 별거 없는거 어 아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될거 같애 어 원래 살짝 우울하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들어 이거는 누구나 공감을 할거야 남들이 봤을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보이는데 지 혼자서 지랄 발작하는거 보면은 진짜 한대 팍 싸대게 때리고 싶잖아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럴 수가 있을거야 병신 그냥 방송 잘하고 있으면서 어? 왜저러지? 별로 고민도 없어 보이는데? 그거야 어 그니까는 더 뭔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 역겨운 짓 안하게 해주세요 네 내년 신년 계획 내년 신년 계획은 어 어 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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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어 고정 늘릴려 아チャチャチャチャチャチャ 호입하라 아라 닥쳐라 어 지금 아무런 조언도 듣고 싶지 않아 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음 결국 여자 아 그니까 장난으로 한말이고 장난으로 한말이고 어 내년에는 뭔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싶어 내년에는 좀 정신 차리고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을 가지고 살고 싶다 모두가 다 원하는 거겠지만 항상 옳은 판단만 하고 살고 싶어 항상 옳은 판단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살고 싶어 나 솔직히 올해 진짜 화나는 거 있어도 많이 참고 살았거든 그게 지금 터지는 것 같아 후회되는 것도 존나 많고 병신 같은 선택을 한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 방송에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갖고 싶어 진짜 내년에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비가 왜? 나비가 뭔데? 나비가 뭐야? 랄프야? 어? 아 절대 말할 수 없지 그거에 대해서는 왜왜왜 DJ 나비가 뭐라 그랬는데 와 10세끼네 개세끼 자 아무튼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쌈대 한 대 피고 그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입하고 좀 많이 나누면서 뭔가 좀 존나 기분 좋은 새벽이 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기분 족같은 건 족같은 거고 여러분들은 어쨌건 나의 말을 들으려고 온 거니까 이 병신같은 푸념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여러분들 믿고 진짜 2021년 존나 한번 질러볼게요 예 자존심 지키고 좀 살고 싶습니다 2021년에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담배 한 대 핍시다 예 이러고 펴도 되나요? 19세 걸기가 쉽네 어 이러고 펴도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기나완데? 그럼 바로 걸어버리지 아 아 그래 걸자 씨발 아 아 아 아 그래도 오프닝때 고정 많이 는거 같아 나는 한 2천명이 내가 주저리주저리 거리는걸 다 듣고 있더라고 고맙지 다른 bj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머리는 안 밀거야 얘들아 머리는 약간 요런 스타일에서 살짝만 길거야 그냥 시원한 머리스타일 그것만 할래 삭발 안할거야 이제 어 왜냐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진짜 스님이라 그래 나한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 나 원래 기독교인데 방송 그만둘까 생각한적 있냐고 자주 하지 민심X댔을때 그렇고 뭔가 자신감 잃어갈 때가 있었거든 지금은 이제 그거 극복해가지고 뭐 그냥 킬려고 하고 있어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bj들은 매일 해 그지 접고 뭔가 좀 쉬면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근데 어찌됐건 자고 일어나면 방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자연스럽게 방송은 숨쉬듯이 그냥 이제 습관이 돼버린거 같애 아이고 우리 시메이니 또 100개를 샤메인 감사합니다 라이프 제 옆에 있어요 피나랑 제외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자 갑시다 먼저 카톡 달라고 했다고 다음에 줄게 다음에 주고 그냥 이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주면서 오랜만에 하는거 아이디어 좋다 아무튼 자 이제 그만해 스포 그만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는